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 상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지역 의석수는 18석입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11호 후 4시 기준 76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4.1대 1입니다. 지역별로는 서구동구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11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고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중구 영도구가 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사하구갑 최인호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37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27명, 진보당 5명, 정의당과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1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무소속도 4명 있습니다. 성별은 남성 후보가 61명으로 15명인 여성 후보의 4배에 달합니다. 연령대는 50, 60대에 집중돼 전체 예비 후보자의 77%에 이르렀습니다. 20대는 1명도 없고 70세 이상은 3명이며 최고령은 74세입니다. 직업별로는 정치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7명, 교육자 6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 중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31명입니다. 전과기록이 가장 많은 사람은 부산진구 갑선거구 A 예비 후보로 사기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모두 14건이었습니다. 2회에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후보가 10명 있었는데 이 중 서구동구 B 후보와 수영구 C 후보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직자 등 입후보 제안을 받는 사람은 선거 90일 전인 11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본후보 등록은 오는 3월 21일과 22일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